흐으으윽 흐으윽 흐으윽 흐윽 바로 보스의 깨우로 갈게요 하겠습니다 좋아 으으악 으아아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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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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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파요 제자리로 팔을 올릴 때는 가슴을 팔짝 펴는 것에 집중해 좋아!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가자 상반신을 너무 숙이지 않도록 준비해 천천히 제자리로 완벽해! 복근 카드! 졸리를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 계속 온다! 아 2대였어 실패 얻어받고 실패했네요 지금 레벨이 18 지금 레벨이 18 승리를 좀 만들어야겠다 승리를 좀 만들어야겠다 재료 승리를 만들기 승리를 만들기 시금치가 많이 필요해 시금치를 좀 타야겠다 승리를 만들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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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공격자 녹혔고 스무기 만들어서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 나는 준비 다 됐어 눌러 완성 자 시작한다 눌러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하아 다 됐다 재도전 좋아 스킬 스킬 가장 하는 자세히 용도전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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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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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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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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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팩! 복근 카드! 힘을 내쉬면서 복구부의 힘을 줘! 자! 스킬을 선택해! 데미지가 깬 걸로 할 수밖에 없네요 전사 1 자세!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앞으로 기울동아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하이 Bri toi! 속ğim 아par시漂亮! 여전히 Taliban의lé Steffek 남척은 레이 nutrients 이렇게 배해ional 달리 muchos도 우승 King 흠형 une Variية 바닥과 뒤집이 되도록! 천천히 제자리로! 완벽해! 좋아, 방심하는 게 좋아. 계속해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운동 위주로 가겠습니다. 허벅지 슬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앞으로 30번! 왼쪽! 킬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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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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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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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을 뻔했네요 ция! 네 pew! 리듬 my 리듬 들어간 rows Yak 습 승 천천히 제자리로 완벽해 여기 아트를 많이 먹으면 됩니다 이대로 조준해서 부수자 좋아 확실하게 조준해 조준이 안 나지면 링콘을 내렸다가 다시 앞으로 들어봐 당황하지마 왜 이렇게 하트를 안 주지 허벅지 들기 정확한 자세로 힘쓰게 움직여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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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열 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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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2층 만에 클리어 했습니다 엉덩이를 낮추고 끼게 스트레칭 빅토리 지방전식 안선 맞추면 하지 않을까 맞네요 깼어 아이고 이틈만에 깼습니다 자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곧 지나니는 탈이 빠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그러겠죠 다운 다운 미션이 있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오늘 한번 볼까요 월드웨이 3 클리어 축하합니다 오늘 총활동 시간은 16분 38초고요 현재 30분 시간상은 30분 정도 됐어요 총 소비 칼로리는 84.38 칼로리 어제보다 칼로리가 좀 늘었죠 하지만 총 주행거리가 0.4km로 해가지고 덜 뛰었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